하나님, 아버지 여기를 통과해야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음, 안 돼 다시 갈게요 공략 보는 거 아닙니다 공략 보는 게 아니고 제가 한 거 보는 거예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아 내가 했는데 기억을 못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쵸? 제가 옛날에 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길 말했습니다 공략 보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제꺼를 보는 거예요 제 기억 속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단기 기억사실 수 있어가지고요 시끄러워 멈추지마 다음 다리가 여기 2시간 만에 왔다고 여기를? 옛날에 내가 더 잘하다니? 뭐야 아 똑같은데?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몇 년이야 이거 2014년 8월 지금 며칠이죠? 2017년 3년이 지났는데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이거 똑같아 여기도 공략 보고 있어 난 널 보고 있는데 이때도 공략을 봤다고? 물이 증발한 거야 지금? 물이 되게 많았는데 없네 증발했다고?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우리가 저기 그대로야 소나무 같은 사람 쟤넨 어떻게 깼느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랭크 몇인가? SSS는 아니고 한 S 정도 될 것 같은데 깔끔한 거 봐 이게 C야 아이씨 깬걸 깬판을 비자 깬판을 봐 여기 깬판이 없어 여기 못겠어 7화 가야 돼 7화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다 됐어 다 됐어 7화도 못 깼어? 7화도 못 깼어? 7화도 못 깼다고? 8화 8화도 못 깼다고? 메타보트 시작한거지? 9화 아 9화는 깼네 역시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예 9화는 깼어 잊지마 뚜껑이야 오우 잘했다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보면 되겠다 2시간이 지났어 처음에 부패볼 그냥 좋았어 그 다음에 얼음 가지고 있다가 얼음으로 쳐버리고 스톤으로 팍 그런 다음에 초페스트 맞네 나랑 지금 공략 똑같애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빨리 빨리빨리 앞에 물이 하나 더 있어 그렇지 그렇게 그래 그 다음에 빨리빨리 해 물 물 물 그렇지 한 번 그만 너무 많이 줬다 어 왜 저거로 가져갔죠? 어 야 이렇게 빠르다 개 빠르네 거의 3시간 내내 같은 맴만 하니까 잘하는데 뭐 다 썼잖아 던져버리고 말 없는거 봐 고통 받았나봐 지구는 딱히 다르진 않는데 공략은 양옆으로 샌드위치로 뚜껑 써야돼 뚜껑 뚜껑 기름 불 들어오고 뚜껑이야 잊지마 뚜껑이야 정말 정말 이것만 터지면 끝이야 정말 얕아요 아 그래? 어우씨 큰일날버렸다 문을 그냥 닫아버린다 지금 닫아버린다고? 왜? 불 안 붙을텐데? 붙네 왜 붙었지? 굿네 그거 봐 붙잖아 터진 다음에 부스러기가 붙게 돼 있다니까 붙었죠? 자리 내고 지금 열라 올려 위로 올려 도움을 공급하고 어? 어으 어? 어으 불 끄었다 안돼 불 끄지마 제발 못 깬판 아니냐 별이 나오긴 했는데 못 깼을 것 같은데 불 피자인데 이거? 불 피자인데 이거? 불 피자인데 이거? 불 피자인데 이거? 스트레스 불 피자인데 이거? 저 부스러기 제발 제발 3개 다 터뜨려 아우와 와 뽀록인데 야 뽀라오르겠네 빠르긴 빠른데 약간 뽀록성 있어 이러면은 얘기가 틀려지죠 기름 다 쓸 수 있죠 큰게 다 없어졌으니까 저거 산 또 산 녹여버리고 약간 뽀록인데 여기서 불을 붙여놔야돼 왜냐 보스를 불태워서 없어야돼 뽀길 수있는게 없어 보스를 저렇게 불을 해놔야 돼요 아직야 아직야 기름 오른쪽 오른쪽 봐바 보스를 불이 있어야돼 불 없으면 너 붙여야 그 다음에 딱 닫은 다음에 뚝뚝뚝뚝뚝 어 ? 어?? 아 없어졌다 기름 기름공공 오오, 어려운데? ㅎㅎㅎ 어렵겟는데? 잘하는데? 잘한다잉 근데 보록이었어 중간에 그거 거기 못들어갔으면은 그냥 끝인건데? 기랍! 그게 제대로 안 터졌으면? 다 죽지마!!!!!!! 또 보록 노리는데? 이 뽀로? 어 뭐야 저거! 아 저거 맞아 저런거 있었지 헉! 그거 키워면 되게 어렵다, 씨 저거 뭐지? 못 깼잖아? 보스를 깼는데 이상한 외계의 놈 어어? 왼쪽 뭐야 저거? 삼뽀록? 삼뽀록 미쳤다, 저거 나 못 깰 것 같애 개뽀룩이야, 새뽀룩이야, 씨 이쁘게 싸야 돼 하나 버려, 그냥 무지개 하나 튕기고 몇 개 남았죠? 몇 개 남았죠? 하나만 걸치면 돼, 하나만 걸치고 무지개 버리면 되거든요? 투하우터원 씨 야, 왜 이렇게 깨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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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깬다고요? 난 전제야 지리어스 무슨 전제? 산뽀록인데 게다가 삼아웃이라 이아웃하고 겨우 깬건데? 쓰읍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깨냐? 흐흫 어떻게 깨냐? 저주석 봐 개뽀록이야 세시간동안 한번 뽀로 터져서 겨우 깬거 같은데? 질색 2 1 3 7